걸기형 8자 매듭 10월달에 북한산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암벽등반하는 도중 일행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10월에 있었는데요. 일행이 암벽등반센터도 운영을 할 정도로 전문가인데 매듭을 잘못 묶어서 현직 부장검사가 120m 아래로 추락사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매듭을 묶는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매듭이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듭이 풀리면서 사고가 났답니다. 전문가임에도 기본 중의 기본인 매듭이 풀려서 사고가 난다는 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걸기형 8자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8자와 모양이 비슷하다 하여 8자 매듭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걸기형 8자 매듭은 카라비너 없이 다른 장비와 연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암벽등반이나 스포츠클라이밍 국제대회 때도 이 8자 매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증이 확실하게 된 매듭법을 할 수 있습니다. 매듭법이 수백가지인데 이 8자 매듭법은 숙지해 두시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8자 매듭을 한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혼자 개인이 카메라를 놓고 찍는 거라 각도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있으면은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 겨드랑이까지 쭉 한번 펼치면 1미터입니다. 1미터 잡은 상태에서 짧은 쪽을 짧은 쪽을 뒤로 한번 이렇게 꼬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십자가 모양이 되겠죠? 십자가 이 상태에서 이 짧은 줄을 한 바퀴 돌려서 돌린 후 안쪽으로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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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모양이 되죠? 팔자 이 상태에서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넣는 팔자 매듭법을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에 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좌에서 우 좌에서 우로 짧은 쪽을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 선을 따라서 안 안쪽으로 넣고 자 따라서 이 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리로 돌아갔죠? 자 이렇게 돌아와서 안 돌 안 돌 다시 안 다시 돌 그리고 바로 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둘둘 둘둘둘둘 안 돌 안 돌 안 안돌 안돌 안 좌에서 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풀어서 팔자 매듭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에서 좌 우에서 좌측으로 들어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따라서 돌 안 돌 안 안돌 안돌 안 이렇게 둘 둘 둘 둘 팔자 매듭 이렇게 둘 둘 둘 둘 다시 풀어서 팔자 매듭이 고리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넣었죠. 안 따라 따라서 돌 안 따라서 돌 다시 여기 줄 타고 나갔으니까 다시 안 팔자 매듭이 둘 둘 둘 둘 다시 이제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로 해보겠습니다. 된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 이번에 안 돌 돌 안 돌 안 이렇게 됐죠? 이해가 되시려나? 저는 이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잘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시간 오래 끌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짧은 쪽 줄을 짧은 쪽 줄을 십자가로 만듭니다. 뒤로 가면서 이렇게 십 십자가 딱 십자가 돌 안 여기까지 외울 때는 짧은 쪽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돌려서 안 안으로 넣는다 해서 짧 십 돌 안 전 이렇게 외웠어요. 짧 십 돌 안 그리고 위에서 넣든 아래에 넣든 뭐 이렇게 넣어서 안 돌 안 돌 안 안쪽으로 넣어서 안 돌려서 돌 다시 안 돌 안 이렇게 저는 외울 때 짤 짤 십 돌 안 안 돌 안 돌 안 이렇게 외우니까 까먹지가 않더라구요. 매듭법이 수백가지인데 까먹습니다. 단지 다 까먹는데 이 십자 저기 팔자 매듭 팔자 매듭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매듭법은 뭐 화재가 나서 탈출할 때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매듭법입니다. 이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매듭법은 그리고 개인이 개발하는 매듭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매듭법을 개발을 하고 뭐 강간에 저기 이건 내가 개발한 매듭법이야 하여갖고 하다가 사고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증된 매듭법만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말씀은 팔자 매듭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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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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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